Q. 공항 보안관이 돼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는 승객을 체포하는 그런 단순한 병망 게임이라고 합니다.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짧고 임팩트 있는 게임, 콩커즈 엑스레이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! 라이터야? 스마트폰을 방광에 넣고 당기고 핸드폰을 엉덩이에 넣고 당기고 칼이랑 수류탄 안됩니다. 수류탄 수류탄 딱 걸렸어. 딱 걸렸어 할머니. 수류탄 수류탄. 수류탄 어디가 어디가. 동그란 거 다 수류탄 아닌가 봐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보자고 자세히 보자고. 동그란 거 뭐야? 네? 동그란 거. 아저씨 이거 뭐야 이거? 가지야? 가지를 왜? 어? 아저씨 이상해. 아저씨 아줌만데? 아줌만데 뭐야 이거? 바나나를 왜? 쥐네 쥐. 쥐를 왜 뱃속에다 넣고 당겨요? 아줌마. 바나나? 아저씨 이상해. 이건 뭐야? 어 이거 가지야? 가지도 넣고 당기고? 뭐야 이건 또 전갈도 어깨도 넣고 당기고? 쌍절거는 또 왜 들어가 있어?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희한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만. 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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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다. 걸렸어. 어디 총을 반입하러 하시나? 에? 총! 총! 들어와. 총 들어와. 또 총 어 총 걸렸어요 물고기 전갈이 왜 대장이 계시나 메뚜기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술탄이야 뭐야 이거 술탄 같은데 이거 어 잘못했대 방금 술탄이 아닌가봐 자 두번째는 바나나와 가지와 쌍졸곤 일로와봐요 일로와봐요 한번씩 보겠습니다 바나나와 쌍졸곤 쌍졸곤 바나나와 쌍졸곤 가지 안돼요 가지 안돼 가지 안돼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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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음 안돼 어 이 아저씨 쌍졸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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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된다 그랬어 음 바나나 안돼요 바나나 바나나 안됩니다 자 다했어 다잡았어 아주 퍼펙트해 게이지가 왼쪽으로 쫙 되어있죠 desktop 시브리트 레벨이 왼쪽으로 가있으니까 이게 제일 좋은 형상입니다 퍼펙트다 소리야 크으으으으으으으 빨빨리 들어가 빨빨리 빨리빨리 빨빨리빨리 빨리 뭐 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빠리 빨리 빨리빨리 들어가세요 빨리빨리 자 이번엔 총은 들어갈 수 있어요 총 빨리빨리 빨리빨리 들어가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다운라운드하기 빨리빨리 들어가시라고 빨리빨리 자 이번에는 바나나 어 내가 했던거죠? 뱀, 회충, 랍스터, 가재 오케이 자 오세요 오세요 어 가재랑 회충이랑 랍스터 안됩니다 예 랍스터랑 잠깐만 헷갈린다 어 이거 나오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또 나온 사람도 건들면 안되는구나 어? 나간 사람 이거 스네이크 아니 나간 사람 건들면 안될 것 같아 이거 회이크야 회이크 자 좋아자자자자자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헷갈려 헷갈려 하나 헷갈려 헷갈려 이거 이거 나간 사람이 뱀 들고 있어가지고 헷갈리네 이거 뭐하는거여 여기다 껴가지고 뭐해 뭐 뭐하는거여 여기서 벌레같은데 이사람 일로와 일로와 벌레 걸렸어 벌레 벌레 걸렸어 어 폴스야? 이사람 아 이거 이게 벌레 아닌가 보다 멜뚜기가 벌레 아닌가 보다 베베베베 벌벨 걸렸어 랍스타 걸렸어 벌레 걸렸어 오케이 오케이 또 또 나비 나비는 버터플레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 요건 같은데 요거 요거 어 아줌마 아줌마 뱀이잖아 오케이 에그 계란 이게 제일 헷갈릴 수도 있어 동그란거 아무나 막 잡으면 안돼 막 수류탄 들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치 이거 수류탄이야 이거 계란이 아니라고 이게 에? 수류탄이잖아 이게 잘못 건들면 또 내가 죽어요 나간 사람들은 건들면 안돼 나간 사람들은 다 끝난거야 내 소관이 아니라고 난 내 소관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거지 뭐야 이사람이 동그란거 세개나 두고 댕겨? 어 뭐야 이거 세개중에 하나 아 이거 계란이다 이거 이봐 걸렸지 나한테 내 눈이야 내가 보안경력 20년 이사람은 동그란거 두갠데 계란이 아니야 음 또 이사람은 또 계란 아니야 다 수류탄을 들고 다니시네 계란이 생각보다 좀 크구나 오케이 자자자자 아저씨 좀 수류탄이 위치가 자자자자 좋아 좋아 레벨 좋죠 왼쪽 저 라인에 가있는게 좋은거에요 어허 뭐하시나 빨리빨리 안오시나 뭐하시나 지금 간판보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빨리빨리 들어가세요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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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자 데이 5 스마트폰 스마트폰 좋아 좋아 싹이파나 보네 네 그죠 어디서 싹이파시나 좋아 아직까지 안보여요 안보여 스마트폰이 안보여 어 이 친구 나가는거야 나가는거 나가는거 건들면 안됩니다 나가는거 건들면 안돼 자, 아줌마. 다 오리인데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어떻게 다 들어온 사람들이 다 오리 많은 게 다 챙... 응? 뭐 페일 떴어. 어, 누가 그러면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왔단 소리인데. 아, 이 사람? 아, 이 사람 나가는 거잖아? 어허, 뭐 하시나. 빨리빨리 들어가. 빨리빨리. 자, 6.1. 루버덕. 아, 이게 이제 오리죠, 오리. 아까 그 많이 들고 왔던 거. 이거잖아, 이거. 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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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오리를 이렇게 많이 들고 챙겨? 뭐야, 이거. 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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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리야? 다 오리야, 다 오리. 아무것도 안 드셨어. 오리. 오리? 오리. 오리? 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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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? 뭐 다 짜, 짜, 짰나, 짰나, 짰나여다? 어? 나 짰어? 응? 짰어? 오리. 좋아, 아주 퍼펙트해, 퍼펙트. 아, 이러다가 막 클릭하면 안 돼. 막 클릭하다가 이거 가는 사람,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끝나. 게임 오버. 어, 하나 틀렸대, 하나 틀렸대. 틀렸대. 뒤로 좀 빠지자. 뒤로 좀 빠져서. 하나 틀리니까, 쭉쭉 또, 어, 또 떨어지네? 뭐야? 뭐야, 누가 오리 들고 들어왔어. 어? 뭐야? 다 완전하게 잡았는데. 오른 사람도 잡아야 돼, 오른 사람. 나간 사람, 오른 사람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. 아까 내가 이걸 안 해가지고 금방 끝나버렸지. 좋아요, 레벨 여기 유지하고 있죠? 자, 파이널리. 루브드럭. 좋아. 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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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아야 돼. 이러다가 오겠는데, 반대편에서? 네, 반대편에서도 오겠는데, 요즘. 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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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리가 핵이네, 이거? 오리? 어디 가시나? 오리 들고 못 가요, 오리 들고 못 가. 어? 어디서 덤빙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못 가, 못 가. 못 가, 못 가. 못 가. 못 가. 못 가. 못 가, 못 가. 어디가, 어디가. 못 가, 못 가. 못 가. 아이고, 큰일 났네, 이거. 어? 하하, 이게 겹쳐있으면 어떡해. 어디 빨리 가시나? 어디. 못 가, 못 가. 못 가. 못 가, 못 가. 못 가. 굿. 자, 여기서 이제. 못 가. 못 가. 못 가. 못 가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빅토리. 예스. 끝판 깼습니다. 이게 뭐라고 또 깼네? 병맛 엑스레이 게임 콩거즈 엑스레이였고요. 심심하신 분들은 엑스레이 돌이하면서 공항 무한관이 한번 돼 보십시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.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.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도 되세요. 발 Recht 너무 좋다. Kom cambi cuarto. ㅇ캠이 percentage